흑산도 배를 타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구요. 이 배를 타고 우리가 흑산도로 갈겁니다. 여기는 신들의 정원이라 그래요. 흑산도 아가씨 노래비를 보기 위해서 지금 12 고개를 넘어가고 싶다. 어필이 대단합니다. 헤어핀이 12개가 있어요. 대단해요. 지금 우리 새벽에 배를 타고 와가지고요. 흑산도 아가씨 노래비를 보기 위해서 지금 자전거를 타고 12 고개를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숨이 너무 지쳐있어요. 근데 이제 생촌으로 1절이라도 한번 제가 불러보고 갈게요. 수분가쁘지만 잘 들어주세요. 수분가쁘지만 잘 들어주세요. 수분가쁘지만 잘 들어주세요. 수분가쁘지만 잘 들어주세요. 일을 멈춰서 이것이 진짜 airbag 음수 frequencies이고 잘 들어주세요. 수분가 어떻게 될까요? cops Told you. one은 노래가 잘 안나와요. 이제 다음 코스로 가보실까요? 지금 흑산바가서 노래비까지 올라오니까 여기 아스라이 보이는 데가 홍도라고 그러네요. 저기 아스라이 보이는 데가 너무 아름다워요. 비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처음 노래비 올라갈 때까지 시비부비라더니 여기는 여섯 굽인지 일곱 굽인지는 모르겠지만 어필이 대단하네요. 평균 16% 아이고 돈스톱으로 오다가 노인에 죽고싶어요. 고맙습니다. 3번째 최고의 어깨도 한명꼬개 멋있긴하다 정말 멋있다 도영상을 떡으로 친다고 불편해 못한다 그렇죠? 하하 그래도 아 하하 아 아들 저 앞에 지금 저거 저거 몇 번이요 저거 헤어피니 저거를 또 고개를 또 넘어가야 된다네요 아이고 그 힘든 구비를 넘고 오니까 이렇게 또 아름다운 바다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소라가 많아요 여기 지금 소라를 따고 있습니다 저 바위가 지도바위 인가봐요 우리나라 지도바위 가운데 있는게 지도바위 고맙습니다 thank you